여기를 다시 오시죠 뭐라? 뭐가 어쩌고 오지? 저리 비켜라 감히 어느 한졸이다가 오르느냐? 아이고 성무님 저러 무슨 일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이고 내형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아유 아유 오늘따라 연안이 야들야들한 게 고프구나 아유 뭐라고 봐 말 좀 해봐라 이이이이 노래 하나 해줄까? 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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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신 차리게 오늘은 그만 가서 쉬고 내일 다시 오게나 자네 이런 모습 매양이게 보이면 안되지 않나 어서 가세 데려다 좀세 아니 회원 어느새 여기까지 왔나 걱정 말게 오늘은 내가 책임진단 말일세 여봐라 침상을 먹어라 아니 자네까지 오늘따라 왜 이러나 미국의 기둥서방 욕보이게 해서 미안하이 내 잘 배려 감세 자 아신다고 하십니다 기둥서방 기둥서방 아니 선배님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모실까요? 아유 주책이야 진짜로 여기 팔자 끼고 가야죠 어디 혼자 가서요 자자 자자 자자자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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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도 없는 continued 예 갈구경을 맡으신다면 서용 네 오 남자는 다 있어 마셔요 여기 사람들은 요리 몇개인가 여기 다 붙여요 따라오셔요 여기서는 안되고 여기 내가 음미알 잡지 않지 잘 모르미알 고체 수정이셔요 다 몇개 되세요 하여튼 이럴때면 모른척 따라오는거에요 원래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고 하지 않았어 따라오셔요 요리요리요리 보름 군미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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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기 저쪽 담로만 보고 계세요. 출발. 고양이 출발. 고양이 출발. 아니다. 뱃속에 너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구나. 농담도. 너가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달림이 셈을 내겠군. 용건이 뭐예요? 용건이랄 게 뭐 있겠느냐. 그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노라. 예 그럼 얼른 저는 이건 용건이 맞추면. 아 아니 아니 저 그런 게 아니라. 보관하세요 보관하셔도 돼요. 말해보거라. 오늘 나는 처음 배웠고 밤에도 남녀 단둘이 만난다. 그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그저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 하온아. 저는 이미 상한 날이 팔려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차례했던 나의 유학생활을 저 혼자는 참소해요.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이 얘기가 된 거냐는 참소해요. 선비님 이제 저 같은 것은 있으면 저 좋은 배틀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용라. 매양아. 그래. 여기 이 순간 남녀가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겠느냐. 나도 더 긴 말 안 하겠다. 좋은 배틀 만나기를 바란다 하였느냐. 나 오늘 나의 배틀을 정했다. 매양아. 함께 여길 떠나자. 어디 세상에 이 동네 뿐이겠느냐. 나는 매일 여기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세상사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오늘처럼 마음별 사람과 함께 풍류를 벗삼아 살면 그게 사는 거 아니겠느냐. 매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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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요. 준비. 준비 준비. 기둥사박님. 기둥사박님. 기둥사박님 이리 오세요. 네네. 기둥사박님. 기둥사박님. 이거 진짜 목격. 기둥사박인데 이곳에 두 맞아요. 이곳은 한 oppress 누구나. 이리 오십시오. 기둥사박. 여기 두 번 다 이쪽으로. 여기 아낙내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아낙내를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그림으로 있어요 여기 그림으로 주무줄 여기 주문은 대표 있잖아요 시주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천천히 천천히 한 번 들어주세요 바쁘네 네 선생님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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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주먹 주머니에 등것이 다 있어 그저 3주 1, 3알에 고막점을 하나 매겨 드려요 이제 여자분들만이 눌렀으니 그저 밥 3자리만 더 하면 가게 해드려요 자네는 아무리 저기 숨을 저거라도 숨이 아무리 머리 든 거 없어도 똥을 좀 못 가져나 스님 가는 데는 억지나 말아 비켜! 아니 참, 주먹어도 스님은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 땅 성곽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습니다 까막지시TV 종료라이브방송 실버하이TV 이호연이었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